어디있는지 모를걸? 자 해킹 지뢰해킹이에요 자 저기있는 지뢰도 해킹하구요 해킹을 하면은 지뢰가 냅게되지 저 위는 어떻게 올라가냐? 저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?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? 잘라주죠 저 위에 멀꺼 있는데요 나노수츠 그 개 그 거시기 뭐시기 혹시 천장에 구멍 뚫린 데 있나? 천장에 구멍 뚫린 데가 뚫린 데가 이 집에 있을 것 같애 왠지 있을 것 같애 느낌이 아 바로 뒤에 있는데 못 알아보는구나 자 리작무수다 내려본적 아냐 자 해킹하구요 터렛 터렛 터렛은 잠깐 동안만 내 편이 되요 고스님 어서오세요 한가워요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? 지나치나?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?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없는데? 그냥 가보죠 천장 쯤에 뚫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해킹할 수 있는 게 있나? 자 이거는 보니까 지뢰구요 바로 옆에 이 쪽으로 오고 있나? 이것도 지뢰 이거 터렛? 방어 부탁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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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케 저 주먹으로 죽이는 애가 맞지?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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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- 자 여느질 안보일꺼라? 오케이 배란을 채우고요 자 이쪽으로 갈수있네? 혹시 이렇게 아아 떨어졌어 이씨 이렇게 가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저거 먹어야 되는데 쟤너쟤너쟤너쟤너쟤 에너쟤챠구 발바다 차고 아유 올라오셨어 왜에? 왜? 왜, 왜, 왜 올라오셨어? 다시 했지 잠시동안만 내 편이 되기 때문에 아, 이쪽으로 하는건가? 오케이 오오오오, 에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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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와, 죽을뻔했다 진짜 죽을뻔했어요? 와, 죽을뻔했다 진짜 죽을뻔했어요? 와, 진짜 죽을뻔했다 다 죽었다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객카라 염만당 갑독틀을 싫어한다고 오오오오 화살이 이상한데 박혔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인마 끝까지 기다리고 멀리를 숨고 있어야지 자, 일단 총알을 다 화살, 화살 회수, 화살 회수 에너지 왜 왔어? 왜 너도 회수 일곱발, 두발더 자, 여기 하나 회수 여기까지 회수 아홉발 전부 몽땅 다 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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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나누스터 업그레이드 키트 하나 발견 오케 나왔어요 라디오 오, 이쪽으로 한 거 아닌가? 마이.. 마이클이 뭐 어쨌다고? 내, 내려가요? 자 이쪽으로 가는거야 지금 왠지 소리가 세프 소리가 났죠 세프 소리가 지금 우웩 이랬지 아 그 듣기 싫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잘생겨갈게요 자 지금 큰일 났어요 오오옿 앨범 섭탈 자, 이제 CF들하고 외계인들하고 싸울텐데요. 뭐,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외계인이라고 해서.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. 외계인이라고 해서. 자, 음폐음폐를 찾아서 에너지를 보충하고. 예, 싸움 방식은 단순하죠. 음폐음폐에 따라서. 어, 뭐야. 야, 두벅먹고 죽었어? 이러면 안되죠. 예, 감도를 높입시다. 치위당김을 강으로 바꿔놓고 한방에 죽을 수 있게 세게 당겨서 빵 죽은거야. 세게 당기는거죠. 네, 느슨을 당기는게 아니라 세게 당기는거에요. 저거 뭐지? 자, 일단. 어, 활을, 화살을 좀 죽자. 자, 화살을 다 죽고요. 화살은, 예, 쏠땐 좋은데. 화살을 쫓아서 다니기가. 귀찮지. 막상 쏠땐 좋아요. 진짜 또 오네. ㅋㅋㅋ 어어어 벽 salsa 근데 저기 무기있다 . 야, 저기 무기있는데 뭔 무기 있을지 모르겠지만. 일단 봐요. 띵 무슨 부위냐 유탄 발사기 됐어 아 나 화살이나 목 한번 복입해주지 폭발 화살 두발 써서 접착폭.. 접착 폭발 화살 근접 순간이 아니냐 아 땡기는 소리가 예 정말 이 활 맞으면 다 뚫릴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르게 활을 땡기지 소리 들리나요? 이 활 맞으면 몸을 과통당할거야 라는 예 그런 생각 팍팍 들게끔 막 이렇게 소리를 들지 어 화살이다 어 화살 지금 뭐가 또 있어요 상자인가요? 저건 또 어떤 무기 있을려나 자 해킹 저기 쏘죠 됐어 어 왜왜왜 야야야 지금 싸이코 어떻게 된거야 설마 아 괜찮아요 역시 싸이코가 겁나 잘싸워 나노스 같은거 없어 그래